선생님. 저희 미스터트롤 7인 있잖아요.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7인 중에 누가 먼저 결혼을 할까라는 거거든요. 어렵다. 여기서 막 벌써부터 몸이 막 그래. 여기요. 나는 잘 모르겠는데요. 되게 뚱뚱하고 얼굴이 이렇게 약간 호떡처럼 허얗게 생긴 허가 있어요. 그 허가가 지금 말도 많고 티비도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. 그 허가가 있잖아요. 되게 많이 여기가 많이 아프고요. 사람 되게 많이 그리워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정도 잘 주고 그런데 의심도 많다고 해요. 정도인데 되게 잘 준다고. 그래가지고 그 허가가 있으면 이렇게 빨리 내가 안정된 삶을 사고 싶다고 얘기해요. 되게 편안하고 싶다. 빨리 나도 엄마 아빠 되고 싶고 나도 나는 내 자식을 낳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겠다. 이렇게 이런 생각한다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그 허가가 그렇다고 해요. 근데요. 그 허가 있잖아요. 그 허가 조금 찬마함이 불기 전에요. 이렇게 말 나온 거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. 더 많이 불려진 게 더 많지. 그 허가가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야. 그래요. 왜 할머니가 그랬어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. 여기가 되게 아프다고 해요. 지금 그 허가가. 답답해. 나는 이제 한 말도 많고요. 되게 막 그래요. 근데요. 엄마가 자꾸 말 못하게 이렇게 막 나오고 누르려고 그랬어요. 나 되게 똑똑하고 많이 잘하죠? 네. 너무 잘하시네요.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모여봐요. 그리고 나는요. 지금요. 비행기도 있고 빠방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도와줄 수도 있어. 끝났어요? 더 안 모여봐?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이게 이렇게 시내도 차고 들어오면요. 제가 아직 애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확 차고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전 쉴 수가 없어요. 이거 다다다다다다다다닥 얘기를 해야 돼.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럴 때면은 굉장히 몸이 막 후끈하게 달아오거든요. 근데 저희 애기씨가 이제 보신 것들은 저희 눈동자님이 보신 것들은 저기 호정씨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. 점도 많이 맞으셨어요. 중간중간에 자기 비행기도 있고 빠방도 있어가지고 많이도 맞을 수도 있으시대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